전주 에코시티 인근의 백석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주변을 살펴보니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페트병에서부터 컵라면 빈 용기까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우아동의 아중저수지입니다. 수상데크 등 산책로가 조성된 이후 루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기지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곳에서의 낚시 후일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도심 속 낚시터입니다. 앞으로는 이들 저수지에서의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낚시 인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가 늘면서 수질 오염이 커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수면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교제, 백석제, 기지제에서 도시 주변 공원화된 저수지를 3개소 지정을 했고요. 필요한 곳이 있다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에도 이곳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